엄마, 토니 이제 샤워 안 했지? 안 했지. 몇 년 만에 씻는 거야? 8년 만에. 진짜? 정말 냄새나요. 토니가 민망해 하잖아. 씻겨줘야지. 알아듣는데. 토니야. 냄새에 정말 민감해요, 저희 남편이. 아, 임서방님이? 이리 와, 이리 와. 세수라도 하자. 이리 와. 이리 와 봐. 아이고, 냄새야. 이리 와. 아이고. 토니 이리 와. 이리 와 봐. 내가 보다. 내가 보다가 토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아, 냄새. 아, 진짜 냄새. 한 번 털면은 이제 끝장이다. 그러니까. 털기 전에. 털기 전에. 털기 전에. 그러니까요. 토니야. 오, 이거. 아이고. 아이고. 한 번 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 덮으라고, 그렇지. 저 위에랑 다 똥이야, 저기랑. 와, 집에서는 애똥 치우고 여기서는 개똥 치우고. 이쪽에도 있어. 어디, 어디? 고고고. 시골에 갈 때는 그런 것도 하고 그것도 선물이야. 모음이야. 이제 저리 갖다 버려버려야지. 엄마 도와주러 왔으니까 해야 돼. 일 잘하네요. 집에서도 애똥 먹고. 저래 보여도 되게 꼼꼼해요. 일 잘하네, 깨부리지 않고. 죽을 뻔했습니다, 저 진짜로. 저는 후각에 조금 민감한 편이거든요. 원래 개들이 똥 저렇게 많이 싸는지는 모르거든요. 그거 이제 물로 씻어서. 개구리 있다, 개구리. 어? 개구리. 개구리가 뭐 무서워? 어, 개구리 무서워. 아이고, 참. 개구리 편 안 좋아해. 개구리 굽어줄까? 어? 개구리 굽어줘? 몸이 좋대. 아, 저거 못 먹는 개구리니까? 개구리는 뭐이라도 먹으면 좋아. 아니야. 큰일 나. 너 잡지 마. 개구리가 뭐 개구리가 무섭다고 그래. 안 좋아, 안 좋아. 어? 엄마가 어디서 주무세요? 나 1층. 그럼 나 거실에서 잘게요. 아니, 2층에서 자. 2층에서? 어, 수영이 방에서. 무서운데. 뭐? 혼자 2층에서. 앉아. 문! 문! 사진, 사진. 수영 사진이 있어서 무선사 아니에요? 뭐야. 수영 사진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오, 수영이 방에서. 어디 포장들도 다. 포장들도. 무섭소 나가는데. 나 거실에서 잘게. 2층에서. 나 혼자도 사는데. 아, 그게 아니라 2층. 안 돼. 더러워서 안 돼. 내가 겁나. 아니, 아니. 텔레비 옆에서. 그럼 내가 2층에 갈까? 엄마가? 어. 그래. 그 안방에서 자. 엄마, 엄마. 먼저 주무세요. 아니, 뭔 소리야. 나는 열인데 막 이게 다 닦아야 돼. 그래야 자지. 여기 닦아요? 거실? 내가 닦을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임서방이 착한 게 어머님 하신다니까 나서도 먼저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네, 잘해요. 네, 잘해요. 자, 어머니 그냥 집에 가서 살게요. 자, 어머니 그냥 집에 가서 살게요. 어? 집에 가서 살게요. 뭐 이라고? 어머님 아니면 엄마라고 하는데 이제 존댓말을 이제 저는 많이 이제 하려고 얘기 나누고 고쳐보려고 했는데. 장모님도 장모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좀 거부케 하시고. 장모님 하니까 엄마, 엄마 하다가 장모님 하니까 듣는 자체가 딱딱한 분위기라고 할까? 어? 집에 가서.